어깨는 다 돌아왔다 팔꿈치는 아직인데 당기는 운동 가능하다. 오늘 이거 당기면 물병 100개까지 96개 남았다. 팔꿈치 나가기 싫으면 스트레칭 확실하게 해라. 세게 말고 부드럽게 잡아. 팔로 당기지 말고 등으로 수축해서 당겨라. 팔꿈치 무리 안가게. 바라만 더 당겨. 애깨 달고 당길때까지 한다. 어깨 회복의 대부분은 이 견갑골 딥스가 도와줬다. 견갑골 푸시업도 마찬가지로 어깨 재활 운동인데 이게 1단계. 팔 펴고 벽에 하는게 2단계. 팔꿈치는 굽히면 안된다. 땅에 대고 하는게 3단계. 팔꿈치 굽히면 안된다. 이렇게 어깨는 완벽하게 재활했다. 옆으로 확실히 설 때까지 한다. 학생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 매일이 수집통 왔다. 그중 많은 내용이 음악을 시작했다. 미술을 시작했다. 유튜브를 시작했다. 어떤걸 시작했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신다.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흉뎀을 말한다. 미친 듯이 빈정거린다는거다. 야 니가 무슨 음악인데. 음악으로 돈 벌어먹고 살랑 그정도로 해선 못한다. 야 타고나는게 큰데 아무나 아니야. 유튜브 개나 소나하나보네. 재밌는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미친 듯한 빈정거림이 날아온다. 상대하지 말고 시의 굽고 넘어가자. 그리고 증명하면 된다. 스윙스처럼. 지금 설치하고 있는건 어릴때부터 꿈꿔왔던 내 장래희망이다. 비오는 날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포커블를 먹으며 톰과 제리 보는거. 장난한게 아니다. 어릴때부터 쭉 장래희망에 자고 왔다. 빛 완벽히 차단하고. 현관리 잘 일으킨다. 행복감과 안정감이 몰려온다. 친할머니가 맨날 코코글만 사왔었는데 지금 먹어도 맛있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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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